여보세요? 여보세요? 뭐라고요? 넉틴 공원? 뭐라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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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주에 사는 사람들 전주의 명소 떡진공원에 와 봤는데 어땠어요? 쉬는 공간이 너무 많고 부모님이랑 같이 보낼 수 있고 기분 너무 좋네요. 그럼 이렇게까지 가족과 함께라면 코스. 덕분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은 쌓았습니다. 새로운 전주의 이것저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슉. 오늘도 꼭 익었을대로 전주의 여행 와보세요. 그럼 안녕. 이제 부모님 끝난 거예요? 네. 이제 남이에요? 네. 안 돼요. 슬퍼요. 나중에 같이 마시면 돼요.